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텐데 아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에요 1990년대 그리고 지금 2020년대 입시를 좀 비교해 볼텐데 비교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세대가 부모님들의 쭉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 1990년대생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라떼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그때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라이브를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꼭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 부모님이 재택근무를 하고 계시다면 옆에 와서 꼭 같이 앉혀서 같이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응답하라 1994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연배가 대체로 94년쯤에 수능을 보거나 아니면 고전후로 해서 부모님 세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때쯤 대학을 가셨던 그런 부모님들이 세대일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세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대입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요 그러니까 수능을 안 보고 학력고사를 본 그런 세대의 부모님들이 계실 거고요 아니면 수능 세대 그렇죠 1994년에 시작된 첫 수능을 본 그런 세대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에 수능을 보기 전 그러니까 대입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는요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었어요 부모님 세대는 막 고개를 끄덕 끄덕 꺼리실 거예요 삼령사락 내지는 사당오락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3시간 자면 영광을 볼 거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고요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그때는 되게 단순했던 거예요 열심히 밤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만 하면 됐다 이런 세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단 지원을 먼저 했어 이게 여러분하고 가장 다른 점이죠 여러분들은 시험 수능 보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하지만 부모님 세대는 그 더 절박했어요 지원을 먼저 하고 후시험이었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체력 점수가 있었어요 체력 검사 체력장 뭐 이런 거 해가지고 340점 만점의 학력고사 세대에서는요 20점이라고 하는 체력장 점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완전 체력장을 하는 진풍경도 연출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략 한 100만 명 정도의 수험생이 되게 잘 생각해 보세요 대단히 단순하게 그 당시에 부모님 세대의 입시 스트레스의 가장 큰 건 뭐냐면요 선지원 후시험이에요 지원을 먼저 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눈치 작전이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조금 리얼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똑같은 원서를 한 번밖에 못 쓰니까 똑같은 원서를 몇 장 들고 대학 앞에서 막 기다리고 있던 그래서 마지막 경쟁률 보고 하나 딱 찔러놓고 막 이러던 시질이었거든요 복수 지원 안 됐다 하나만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입시 스트레스와 비하면 조금 더 강도가 높았다 그 다음에 더 무시무시했던 거요 지원 대학에서 학력고사를 받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S대에 썼다 K대에 썼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대학에서 그 대학 그 학과에 지원한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줄에서 똑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쳤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경쟁이었다 그 다음에 학력고사 고교 내신 대학별 면접고사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큰 틀이었는데 뭐니뭐니 해도 학력고사가 가장 결정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 그리고 응답하라 1994 1994년에 대학을 들어가신 분들 수능 첫 세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죠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을 처음 단군 1회의 첫 시험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첫째 해는요 심지어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1994년에 대학 가신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두 번의 시험이 있었어요 8월달에 한 번 12월달에 한 번 난이도 저주로 실패해가지고요 진짜 대참사가 일어났어요 8월은 너무 쉬웠고 12월은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대부분이 8월 점수 가지고 대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수능이 한 번으로 다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대학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대학별 본고사 대학별로 본고사를 치는 것까지 부활한 세대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 수능 내신 대학별 본고사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수능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던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세대예요 선생님이 단어를 좀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입시의 불시착이요 2020년은 정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2021 입시는 정말 불시착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의 입시 형태가 모두 다르게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번의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부모님 세대하고 사실 비슷하게 나와요 수능 내신 논술 대학별 교사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입시의 스트레스가 뭐냐면 면접과 학종이다라고 하는 걸로 나누어지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입시의 불시착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네요 2020년에 입시의 불시착에서 입시 지형도가 좀 많이 바뀌었다 부모님 세대와는 그래서 1994년에 문과 최고는요 서울대 법대, 이과 최고는 서울대 물리였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 들어오고 2019년, 작년 데이터를 봐도요 몇 년 전부터 시작됐죠? 문과 최고는 서울대 경영으로 잡혔고요 그 다음에 이과 최고는 그냥 서울대가 아니라 의대로 잡히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두시면 입시 전형이 완전히 지형도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 세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 그러니까 교과 성적, 교과활동, 비효과활동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2015 교정 교육과정 세대라는 걸 꼭 기억해두세요 그러니까 학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냐면 지금까지 똑같은데 마지막 뭐 들어간다고요? 여러분들의 학생부 교과에 어떤 선택을 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을 빼더라도 1학년, 2학년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어떤 교과를 선택했는지를 반드시 점수화하겠다라고 대학이 공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의 선택에 따라서 교과활동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까지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아, 이전과 비교해서 1990년대와 비교해서 지금 2000년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 깔끔하게 잡힐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